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네트워크 요구사항, 1.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구성방안, 대역폭을 제시합니다.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CMS, 보안, 뷰어, 플레이어, DRM 시스템, 컨텐츠에 대한 트랜스코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CDN 스토리지 비용 견적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견적도 제시를 하라고 그러고 각각에 대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야 된다. CDN의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꼭 기입합니다. CDN 스토리지가 특히 symptom의 효과가 쏟아지는 것 산cyencias ronic과Never입니다.